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확신이라는 단어, 체험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확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요 체험은 더욱 큰 은혜 체험이고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용기와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 넣는다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강단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실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가까이 하는 순간에 다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 주실 축복은 단회성이 아니고 추록 20장 6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영속성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요 최고의 행복으로 만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또 있어서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폐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4장 4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양다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한 삶은 오늘 기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주 앞에서 낮추고 주님을 높이시는 또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여 우리를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24WIO를 통해서 최고 영적 전투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25, 영혼의 그런 초월적 응답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늘입니다 그늘이 무엇입니까? 사막을 거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쉼의 자리가 됩니다 또 알게 모르게 파멸당하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자리 그것이 그늘입니다 하나님을 큰 나무로 생각하고 이 큰 나무 그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오늘 하루에 집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위기에 정말로 무엇이 지켜주는 그늘이 됩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을 그늘로 삼고 사는 자들만이 위기를 넘기고 장수하며 만족과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또 그늘과 같은 그런 의미가 요새입니다 2절에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내가 의류하는 하나님이라 이 확신이 넘치는 신앙 고백으로 그늘과 요새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늘과 요새라는 이 확신은 광교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이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맞지만 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대제 제목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실 뿐더러 완벽함 또한 열매로 그 가까이 하기는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본 28장 20절도 2, 3, 7나라 보구마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심 천명입니다 그래서 2, 3, 7로 파송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본 4장 19절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원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2, 3, 7 절대 제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게시록 3장 20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날씨에 문 밖에 서 계시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가까이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실제적인 가까이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붙잡을 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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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응답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 또 오늘 성탄 축제도 있고 또 성탄 감사의 배도 우리가 맡게 됩니다 이 성탄의 즈음에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영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10편 91편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자를 인생의 그늘로 삼고 사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무아 전염병은 바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걸리면 죽게 되는 것이죠 살아낼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고 실생활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물로 오셔서 완벽하게 다 갚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꽉 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하는 나의 먹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먹자고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말씀으로 24, 365 영원토록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가 믿어지고 역사가 믿어지고 사랑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오늘 완벽하게 누려지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 슬픔을 겪고 있다라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전혀 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어지는 말씀도 진실함은 방패, 손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오늘 5절로 6절은 이야기합니다 공포입니다 화살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재앙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요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방패가 되시니 상처가 하나라도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약해야 될 것이 자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앞에 11절 12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실 때 천사를 보내고 나의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믿는 자를 받들어 섬기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까지도 지켜주시는데 실패는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괴개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현혹, 유혹, 미혹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밟으며 발로 누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알아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개성가를 부르는 그런 응답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15절에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기도의 간절함 이 기도의 간절함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바로 사랑과 은혜의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충만 중에 충만이 되십니다 그 전능자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 말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응답이 어느 정도의 응답이냐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사제의 확신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제의 확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스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둠의 세력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곱 길로 도망가고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응답을 누리는 2, 3, 7의 빛을 바라는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